어? 최초부터 그 말이었는데 아, 유스트캐는 말 잘 안하는데 한번 말하면은 병신같은 말만 해요 이 게임에서 남캐는 아직까지 정상적인 애가 한 놈도 안 나왔어 동료 남캐들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해외 아, 이런 상황이 탈퇴한다는 것만 알게임 이 게임을 통해 내가 한테, 정상적으로 재행하게 할 수 있는 거 같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을 할까? 어디에선 가야 한다고? 제가 내가 조금 지켜보는 걸 알게 해 아, 이게 우리의 뷔페인에서부터 처음에 재행하자 아, 뷔페인에서부터 말하는 뷔페인에서부터 말하는 것만... 뷔페인에서부터 말하는 뷔페인에서부터 말하는 것만... 아니 그냥 수영장 놀러가면 되지 아이씨 수영장 가자 아니면 어디 계곡이라도 좋은 아이디어 그럴까? 수영장 가자고 수영장 가자 그럼! 수영장 결정! 여사게 해볼게 하이 수영장 도청!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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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다음 타깃은 점파년가 그렇군 그리고 이제 슬슬 방에서 컴퓨터만 하면서 놀고 먹는데 체중이 45킬로를 넘지 않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만 나오는 히키코모리 캐릭터가 나올 때가 됐어 그래 매일 방해했는데 피부에 트러블 하나 없는 매일 처먹고 컴퓨터만 하면서 체중 45킬로 미만이라니 위험한 냄새가 저리에ós 남편은 일로는 바닷가 뒷가입 싱그란 눈동자에 내 스토킹요 미션 발생 5천원원 감사합니다 아카시님 5천원원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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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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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르르 고르르 고르르 루 주로? 올리브 이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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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고르른은 니분한 분뿐이지 本当にいいの? 甘いもの 腹が 減った よし 店を探そう 行った 今の部分は 今の部分は 今の部分を 今回の部分を 今の部分を 別の部分を 次の部分を 자 11일 오늘 밤에 할거에요 네 자 알아서 할게요 신경쓰지마 어, 아레스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아, 가만히 해, 가만히 해. 벌써 반년인가. 파트너가 된지. 트위치에서 넘어온걸로 아프리카에서 넘어온걸로 치면 진짜 한 7개월이 되가네요. 길어, 벌써 그렇게 되었어 시간은. なるほど. 흐흐흐흐흐흐흐 반딧뿌리 벤제린 아니야? 벤제린이 맞을거야 아니구나 루시페린이래요 겨울이 잘 gonna 나 나 . . . . . . . 네, 흥신소랑 . . . . . . . . 조사해본 결과 남편분께서 바람을 피시는 모양입니다 뭐 이런거 흑흑 뭐 이러면서 알았어요 그 대신 그건 안하겠지 탐정들은 흑 우리 남편 그러면 이제 죽여줘요 하면서 한 5천만원 건네 이런 짓은 안하겠지 탐정들은 우리나라 흥신소는 그것도 해준다는 말도 있던데 200만원이면은 한교폭녀가 하는 일찐애들 싸그리 청소해준다면서 대단해 흐흐흐흐흐흐흐흐 음.. 글쎄요 그렇겠죠 학수가 있으면 어.. 아뇨 싸그리 청소해준다는게 다신 못 건네게 만들어준다는거지 죽인다는건 아니야 남순경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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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부르면 막 진짜 이런 형님들이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삼촌이라고 의뢰인하고 어깨동무하면서 애들한테 우리 조카니까 잘 놀아주라고 그런다고 하던데 자 점을 치고 싶다 잘 놀아주면 개운자 쥬쥬 쥬쥬 아 아 아 아 아 아 2 2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임상실험을 하고싶어요 어 매력이 더 올라야한단 말이냐 이럴수가 역시 매력이 부족했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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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탱글탱글 푸른티 탱글탱글 푸른티 탱글탱글 푸른티 고맙다른다 교 reh이시구나 아니 뭐라고? 잠깐 기다려 원래 기침이 낮에 좀 괜찮다가 밤 되면 심해지죠 원래 그렇잖아요 감기 기운도 우어어어어어어어어 야씨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좋아 그냥 뭐 약을 주긴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야 자 썩 내키진 않지만 또 미시마와의 관계를 한번 올려보자 잠깐만 나 지금 달콤이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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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있을거야 아마 아 진짜? 스테이크 고기 한번 쓸어야겠다 야 말했잖아 내가 이렇게 될거라고 기복은 모으고 어 이제 괴도단 사이트에 배너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광고 수익 모으고 어? 그리고 투자자 설명에 개최해가지고 어? 투자자 모으고 어? 거기서 한발짝 더 나가면은 어 괴도단 사이트를 포털 사이트로 만들어가지고 어 어? 딱 그 메인화면 크게 띄어가지고 에미야구 이자구나 물좀다오단 막 이래야구 물좀다오 포털 해가지고 어? 마지막으로 상장 이것까지 어 어 그건 사기잖아 안하는게 좋겠어 라고 하고싶지마 대단한데 이런 사기꾼새끼 활동경비 세상에 법인 그러면 사업자 등록하고 법인 등록해야지 경비로 쓰려면 영수증도 발급받고 잘 생각했어 자 달큐무사 자 달큐무사 요시 이런 쓰레기소 기타 영수증도 발급 처음에 빠라바바라바 빠라바바 하하 괜찮으세요? 이제 Jabodon 염리밀 하하 괴도님, 어느새 님이 되어버렸어. 가이도를 기다려줘. 비쥬 Raspar 기에 또 무슨ord sweetie acord한다. 난 그석들 recycling 애들 10개입니다 내일부터 시험인데 흠 음 받아보면 언젠간 오르리 오잉 길어 길어 저 어차피 시간이 남으니까 아 맞아 밤이 아직 안됩니다 흠 그래 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목욕탕에 간다 밤에 밤에 가야되는구나 그러면 어쩌야되니 어찌합니깐 그러면 그래 미루고 미뤄던 밀리터리숍에서 흠 흠 흠 흠 오잉 배짱 꾸러미안을 봤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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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놈도 밤이야 그렇게 밤을 좋아해 애들이 아 이런 흠 흠 흠 흠 흠 흠 안만라 유진은 절대 만나지않는다 흠 흠 흠 흠 흠 자 점장이 공괄협박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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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렇게 되면 된 이상 그냥 가자 바로 레메토스 가야겠다 원래 이게 공략대로 정말 타이트하게 싹 다 완수하고 왔으면 누워될 그거예요 이게 딱 그 카와카미가 부탁하는 미션까지 3개 딱 할 수 있는데 그랬어요. 뛰어들어 고마워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엔 갈 수 밖에 없구만 뭐가 추가됐구만 아우, 징글 징글 징글, 징글, 징글 흐흐흐흐흐흐흐 흫 자, 일단 저장을 하고 진행을 해보죠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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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 징글, 징글, 징글 쩔쩔쩔 쩔쩔쩔 쩔쩔 쩔쩔 아싸 쩔쩔 쩔쩔 윤튼 윤튼자 17레벨 윤튼자 17레벨 윤튼자 17이다 윤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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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고본이 이게 끝나면 스탭 이 게임은 오토 세이브 개념이 안 돼요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정말 나아가 저의 힘이 너무 좋고 아 아 아 아 아 하이홉 하이홉 1. 2. 2. 3. 4. 5. 4. 커피니티 때문에 꺼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커뮤니티를 가지고서 대화를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서. 아쟈아 어디서. 롯키판치 롯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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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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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고는 없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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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磕! There is a chachnet 헐마가 덤밀히 말하면은 요즘에 왠만한 게임은 다 멀티로 나가고